10년 동안 보청기가 20개인데 보청기를 안 끼면 안들리고 하나도 안들립니다. 보청기를 끼면은 잘 들리고. 그런데 아버님 보청기를 왜 껴야 돼요? 보청기라는 것은 사람이 생명이기 때문에 보청기를 껴야 잘 들리고 말할 수 있다. 보청기 안 끼면 멈추기만 하면 벅을 했대. 말도 못해. 내가 말을 해도 말을 안들리니까 말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모르죠. 그 정도인데 그래서 보청기를 끼니까 사람이 말을 해도 누가 봐도 욕도 못하고 성질도 부를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보청기가 끼면 굉장히 좋다고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것도 어떻게 하죠? 봐도 늦 늘고 없을 수 Experiment 하지 measuras 하나 Film